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촬영 있었어가지고 촬영 갔다가 일찍 끝나서 시간이 조금 비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 오늘 맞아요 뮤지컬 한다고 기사가 나가서 이제 공개가 돼서 다들 매튜라고 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미팅하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미팅이 뮤지컬 미팅 아니었어요 다른 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그 미팅했던 거를 촬영을 하고 왔어요 스포도 해줬었는데 그날 라이브 끝나고 위버스에 제가 스포를 살짝 했어요 제가 만든 마스크 스트랩 사진 올리면서 뭘까요 뭘까 뭘까 같이 맞춰볼까요 맞춰봅시다 우리 같이 맞춰봅시다 와 지금 클라스가 들어가는 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도 나왔고요 아까 차이나는 클라스 그것도 나왔고 화보 아니에요 혹시 사업판이라는 댓글도 올라왔어요? 사업 아니에요 힌트는 그 위버스 포스트에 다 있는데 문방구 할 거 아닙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스크 파는 거 아닙니다 스무고기 할까요? 스무고기 좋아요 아직 제가 읽은 댓글에서는 정답 못 봤어요 자 질문 자 아까 첫 질문 정답 나왔는지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게 없어요 저희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에요 뉴스트 컴백했을 때 출연했던 프로그램이에요 단체로 출연했던 프로 중에 클라스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? 출연했던 프로그램 나왔어요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맞아요 어나더 클라스 시즌2를 합니다 맞아요 시즌2를 하고요 시즌2에 MC가 됐습니다 말 해도 되겠죠? 말해도 될걸요? 될 거예요 일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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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MC 한 명입니다 맞아요 질문 20개 어떻게 질문 20개를 해서 그래요 그 전에 제가 말하겠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축하해주네요 사실 이거 제가 MC 할 수 있는 게 러브들 덕분이에요 제작진분들이랑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진짜 제가 러브들 덕분에 MC가 됐더라고요 뭘 다 말했는데 모른 척 해야 되나? 모른 척? 모른 척? 모른 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른 척 하지 말아 볼까요? 모른 척 하지 말죠 하지 말아요 뭐 어차피 말했는데요 뭐 맞아요 진짜 러브들 덕분에 MC가 됐어요 말씀 나눴는데 그 그 일단 러브들이 정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덕분에 저희가 기억에 남았나봐요 그래서 MC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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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너무 많이 해준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요 뭐 촬영했는지도 알려줄게요 뭐 했냐면 뭐 했냐면 제가 MC가 됐잖아요 그래서 MC의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살짝 하고 왔습니다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MC가 됐습니다 뭐 했냐 그래서 MC가 됐어요 다 11 11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방 언제냐고요? 첫 방? 이거까지 내가 말해도 될까요?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나 오늘?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첫 방까지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도 저희 12월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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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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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잘 갔습니다 딱 이제 그 정도가 괜찮을 정도만 딱 아셨어요 맞아요 빨갛죠 제가 원래 엄청 빨개지니까 눈은 풀려도 괜찮아요 눈은 풀려요 맞아요 기억나요?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인사가 반박자 늦을 수도 있죠 늦을 수도 있죠 좀 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와인 두 잔 마셨다고 술을 잘 마신다고 그 두 잔도 가득 안 채웠을텐데 제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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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못 물어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와인은 가끔 가끔 마셔요 가끔 드렁큰 타이거 라네요 저거 여기가 아름다운 자 monkey 시 ре Cru, 여기는 headquarters 고 Kill Clear radius 수 아멘 다음에 또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아멘 이렇게 두니까 좀 편한데 좋은데 이렇게 둬야 되겠는데 음 좋네 이제 쭉 아 이게 더 잘 보여요 여기 제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려면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조금만 치워볼게요 그러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조금 치워야 돼 어떻게 치워볼까 그걸 다 어떻게 치워놔 어떻게 치워놔 아 내 지갑 여기 있었네 지갑 잃어버렸어 어떻게 치워야 깔끔해 보일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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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치워놔 왜 안끌끔해 보이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. 이제 된 것 같아요. 된 것 같아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왜 이래? 들어가다. 네, 제 작업실 보여드릴게요. 이거 어떻게 바꾸는거지? 제 작업실은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자. 안녕. 이렇게.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 돼 있죠. 요렇게. 요렇게. 네 제 작업실입니다 아 맞아요 문 안 등지죠 문 등지는 거 제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앉는 자리는 여기고요 문이 저기 있어요 이렇게 소파 있죠 소파 있어요 저기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잠도 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스피커 두 개 써요 스피커를 두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듣는 저기 저 스피커랑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여기 제가 여기 음악을 틀어줄까요? 음악을 틀어줄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안 보이네 하얀 명이 — — — 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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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켠 건데 불 켠 거예요 불 켠 건데 불 켠 불 켠 불 켠 불 켠 불 켠 불 켠 잠깐만요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아닌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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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 잠깐만요 어 뭘 찾고 있는데 뭘 좀 들려줘볼까 하고 어딨지? 어딨지? 잠깐만요 들어볼래요? 찾았어 와이엇 나는 그리워하고 넌 날 기다리게 해 아름답도록 아픈 내 맘은 너를 만들고 무너져 나는 기대 맘이 최고 기억이 뒤바뀐 뒤로 아슬건들어 날의 날 보는 것 같아 내 시간을 걸어 넘는 곳에 날 데려다 너를 멈게 해줘 왜 너의 기억 속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는 너 좀 해줄 수 없으니까 기억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작업실에서 켠 김에 재밌는 거 하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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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작업실도 구경했네요 촬영 일찍 끝나니까 이런 시간대에 있네요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아 안됩니다 이제 가야 돼요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ㅇㅋ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아 으 ensuite trail 다들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진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이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계속 만날 수 있겠죠 저희도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잘 할게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하시고 고파요 안녕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종료 누를게요 안녕 안녕 누를게요 누를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